오늘 청구 좀 먼저 해야되겠는데? 어, 업무 시작하니까 그래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박스부터 보여, 박스 어디다 보이냐 이거?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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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그리고 쓰레기통관 비워야 된다고, 냄새나고 아, 꿈이었구나 네? 과자메 주문이 갑자기 폭주하는 그런 꿈을 꿨는 게 제 꿈이었어 조대사아, 눈조짓다 뭐, 이명화? 어, 눈조짓다 수술들 가야 된다, 눈조짓다 이상한 명화 아우, 커피 산다 하고 해야지 마스크 5부제인가 뭐 어, 얘기 듣긴 들었어, 5부제는 뭔 소리였는데? 평일과 구분해서 뭐, 예를 들어 끝자리가 구로 끝나면 뭐 목요일 뭐,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네요 그게 뭐, 뭔 일이야? 그니까 만약에 주민등록 끝자리가 오면은 수요일날 5인 사람들만 살 수 있다 그런 거 목요일날은 6인 사람들만 살 수 있다 살 때 그 주민등록 들고 가있던데 우와 사대기 막을라나 그런가 보다 야,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? 마스크 그렇게 안 나와? 그래서 마스크알림이라는 앱이 나와서 그건 또 뭐야 마스크알림이야? 이거 뭐 마스크 들어오면 알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아, 어디에 어디에 마스크가 있다고? 아, 그리고 니네는 서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어, 난 상관없어 넌 해탈 서버이잖아 솔직히 해탈 서버에 살기 좋다고 하는데 어 아직도 내가 보기에 조금 매물 구하려고 하면 없는 게 좀 많아 너 뭐 매물 구하냐?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모르게 봤어 그니까 필수용등급 말고 어 좀 잦는 것들이잖아 아, 비주류 예, 저는 신용등급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재료들 그런 거 새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뭐 근데 부작 이런 데 가면 쉽게 쉽게 구하거든요 그렇지 주류템 말고 비주류템 비주류템이 이 정도면 할만한 거 그냥 할만한 거? 어 뭔가 좀 거산 거산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거산을 내가 켜도 내가 오래는 못해 그때 한 시간도 못해 나는 한 시간도 못해 아, 그래? 자기받고 씻고 하면 일곱시 반쯤 되거든 일곱시 반에서 거산을 켜서 하면은 한 여덟시 반에서 아홉시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쯤 되면은 비 응 그래서 거산을 꺼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그래서 보통은 인터넷 방송 보거나 아니면은 애니 같은 거 보는데 요즘 볼 만한 애니 있냐 혹시? 내가 요즘 감성이 좀 늙은 감성인가 아무때나 훌렁훌렁 벗어 새끼는 그런 거 말고 근데 요즘에는 다 전부 다 이 세계로 가고 밖에서 이렇게 되거든 별로 안 좋아 그것도 한 대 얘기 아니야? 지금 전생술이라고 요즘 그냥 볼 만한 애니가 없어 그래서 옛날 거 저는 고전 거 다시 다시 제 방지 대상하고 있는데 뭐 보는데? 뭐 12국기 같은 거 11번가? 12국기 12간지 다 죽이는 거 아니야? 뭐 넌 뭐랑 생각하는 거냐 그거잖아 프로기 수기대 하하하하 고전이라고 했지만 그림도까지 안 올라갔어 야 고전이면 그런 거 아니냐? 너무 선조 아닌가 고전이면 뭔데? 뭐 또 기준이 있네 또 니가 말한 거보다 고전은 맞는데 이제 피코 태양연구사 피코 우와 언제 거야 도대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한 몇 년 전이라고 그게 고전 아니야? 몇 년 전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그 돈데크만 나오는 거 뭐였더라? 시가타운 시가타운 아 시가타운 애니메이션 머펄 보자 됐다 아니 원피스 같은 거 고전이야 지금은 원피스 어떻게 고전이야 월피스 함부로 갑자기 기멸의 칼날이 아니 함부로 가긴 했는데 어떻게 고전이냐고 그 나오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고전이란 거 완결이 그래도 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원피스가 원로급인 건 맞아 근데 고전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현역인데 현역이라 할 수 있나 모르겠다 나는 현재 방송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원피스 코난 나루토로 뭐 완결 갖다 치고 원피스가 진짜 초대작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망했어 아니 나루토가 산으로 가더니 원피스는 아예 원피스는 나루토는 산으로 가서 정상으로 찍었잖아 나는 솔직히 나루토 엔딩도 마음에 안 들어 엔딩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걔는 엔딩에서 찍었다고 끝을 봤단 말이야 나루토는 딱 지라이아 죽을 때까지가 피크였고 지라이아 딱 죽고 나서 끝났어야 돼 야 그거 뭐 시작도 안 했잖아 그건 거기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그 뒤로부터 시위 뭐 우주로 날아가 자꾸 애들이 보루토 보시면 나루토는 명작이 내 인생에 보루토란 건 없어 그건 나루토를 더럽힐 뿐이야 나루토는 그래도 좀 아쉽다 정도인데 보루토는 그냥 다른만 하잖아 그래서 슬램덩크가 원탑이다 아아 슬램덩크 감명받아서 저 진짜 찾아갔잖아요 저 뭐할까서 어허 진짜 쩐다 마무리도 엔딩도 너무 좋았다 거짓말처럼 졌다 이거 좀 아쉬움이 남아야 명작으로 남는 거 아아 좋아 됐다 얼굴 너무 크다 아이씨 만들 때 얼굴 두 배야 아이씨 야 걔눈 놔줘 이제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건 다른 캐릭터 얼굴로 써야겠다 아니 얘가 이렇게 도두였어? 아이씨 그냥 그걸 사서 저희가 다 해야 돼 화장실에는 있었네 공장마므로 WW你 A? FBI FBI